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아름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와 세계사 총평을 준비했는데요. 먼저 그 전에 여러분,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자, 우선 여러분들이 1세 1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치렀잖아요, 그죠?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, 많은 고난과 아픔과 좌절 등이 있었을 거예요.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 인생의 첫 번째 관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거쳐왔는데요. 잘 받든 못 받든 여러분의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앞으로의 인생의 큰,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자, 이것을 여러분이 거쳐온 만큼, 그만큼 한층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동아시아 세계사 총평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, 자, 우선 동아시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샘이 이걸 찍는 시점이 15일 10시 반 정도거든요. 자, 이때 기준으로 해서 1컷이 47, 우리 메가서드의 기준이에요. 2컷 44, 3컷 39, 31, 19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게 커트라인이잖아요, 그죠? 이번 시험은 동아시아 자체가 약간 난이도가 살짝 중상 정도의 시험이었어요.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백제에 대한 사실이 나왔었죠. 일단 여길 좀 가볼까요? 자, 오답률 1위가 뭐였냐면 흑치상재가 등장하는 문제, 기억나죠? 부여 6 나오는 문제, 그 문제였어요. 자, 이 문제가 흑치상지 묻는 문제야? 아니었죠, 그죠? 사실은 신라연합해서 백제 멸망시켰던 그 이야기를 낸 것이었는데 이게 상대 나 나라가, 나 국가가 백제인지 고구려인지가 좀 의아했던 그런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지역적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4종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. 즉, 내가 알고 있지만, 즉 모든 교과서에 다 있다고 해서 어렴풋이 알지만 간과하는 내용을 낸 거예요. 자,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. 이것이 평가원의 진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단순히 지역적으로 어렵거나 너무 연도를 꼬아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모두 다 교과서에서 봤기 때문에 한 번쯤 봤을 건데 지나치는 것을 낸 거죠. 따라서 이 4번 문제가 가지는 파괴력이 좀 크기 때문에 1컷이 적어도 50은 안 될 것 같아요. 적어도 그분은 아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2위가 랴오뚱과 타이완, 3위가 3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 나라와 송나라를 낸 거였는데요. 약간 세계사가 맥락이 유사했어요. 세계사도 북조와 남조를 주면서 당시 세계사는 북조, 금나라 주고 남조가 송이었거든요. 즉, 북조와 남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키워드가 아니라 뭔가 시대를 지칭하는 혹은 두 개로 나누어진 이 국가들을 따로 부르는 명칭으로 쓴 거죠. 즉, 이 북조와 남조가 뭔가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처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3번 문제는 왠지 오답률 베스트 5 중에서 위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4위 문제는 18번인데요. 2009년 민주당 정권교체의 문제였고요. 우리 칼모고 푸신 분들은 다 맞췄을 거예요. 왜냐하면 워낙 여기를 자세하게 냈기 때문에 자, 이쪽은 우리가 1993년에 해당하는 비자민 연립 내각 자, 그거랑 비교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였죠. 이게 딱 나왔고요. 그리고 12번은 통신사 파악은 쉬운데 천리경이 어려워서 이게 뭔지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. 자, 결과적으로 1컷이 48 혹은 4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니까 명확한 건 알기가 좀 어렵죠. 하지만 어쨌든 예전 문화에 비해서 약간 여러분은 좀 변별을 가르는 문항을 낸 건 확실히 맞다. 너무 쉽게 내지 않았다. 전에는 1컷이 만점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동아시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는지를 볼게요. 일단 이번 시험은 추론 능력이 너무 중요했던 시험이었어요. 키워드가 전부가 아닌 거죠. 그렇죠? 키워드로 풀면 안 돼요. 북조, 남조. 이거 위진남, 북조로 풀면 큰일 나는 거잖아.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키워드는 3월 평, 기분 개념 쌓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는 맥락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. 게다가 추론 문제가 나오잖아요. 지문이 길어요.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뺐거든요. 이 부분까지 여러분도 감안하셔서 좀 더 국어 지문처럼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가 나왔어요. 이번 특히 지역사가 좀 많이 나왔죠. 랴오둥, 타이완, 인천, 단증, 나가사키. 자, 이 문제. 랴오둥, 타이완은 지금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두 번째 문제고요. 지금 현재 투톤 문제예요. 여기 물론 인천, 나가사키, 단증은 매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지역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연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동시대 파악은 너무 중요해요. 이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연표 열 필요 없다면서요. 할 필요 없다. 연표 외우는 게 맞고요. 연표를 일단 외우셔야 풀리는 문제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답률 베스트 5이 없긴 하지만 너무 기본적으로 새앙 문물의 수용 파트라던가 아니면 명천 교체기, 원명 교체기 이쪽은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파악하는 게 맞다는 거죠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동아시아 본인으로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세계사 볼 텐데요. 자, 세계사 역시 1컷이 47로 나오고 있어요. 자, 이거는 왠지 안 바뀔 것 같아요. 1컷 이 정도에 좀 내려갈지도 모르겠다. 세계사 같은 경우는요. 자, 그리고 2컷 42, 3컷 36 정도인데 이게 9평이랑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아직 뚜껑을 까봐야 아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세계사의 경우는 난이도가 좀 높은 지문이 길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. 자, 우선 첫 번째 1위가 동인도 회사 문제예요. 동인도 회사는 정말 이것도 동아시아 오담일 1위랑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다 있어. 근데 간과하는 거. 이런 걸 냈다는 거죠. 너무 잘 낸 문제였고요. 이런 게 평가원의 진수 아니겠습니까? 이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 게 맞았다. 좀 더 다각적으로 보는 게 맞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2위. 이것도 결이 같죠, 그죠? 동아시아 문제랑 결이 같아요. 금나라랑 남조를 줬네. 그 남조가 뭐였어? 속나라였던 거죠, 그죠? 북조가 금나라가 되는 거고 남조가 속나라가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결이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의 공산화를 위한 트루먼 독트리, 공산화 방지를 위한 트루먼 독트리인데 이거는 사실 지도 문제였어요. 이 그리스 위쪽에 어떤 나라가 있다. 루마니아, 요거슬라이비아 등이 있다는 걸 통해서 그 아래 나라가 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트루먼 독트리 뭔지 알아도 지도를 파악하지 않았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. 지도를 말로 푼 문제, 그죠?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. 4위가 뭐죠? 9번의 마치니 시기에 프랑스 2월 혁명과 이탈리아 통일 문제를 쳤는데 역시 19세기 19세기는 늘 자주 나온다. 한 두 개쯤 나온다. 그렇죠? 또 나오면 항상 어려워. 이건 자주 파악하셔야 되고요. 자꾸 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10번이 동시대 파악 문제인데 맘루크, 오스만, 사파비 같은 선상에 놓고 왔던 그런 문제가 나왔죠. 그죠? 그래서 사실 1위의 파괴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1.47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자, 역시나 세계사는 뭐가 중요했다? 4종에 다 있지만 내가 간과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했다. 5단계 1위가 보여주는 내용이죠. 동인도회사, 그지? 자, 두 번째 추론능력 동아시아로 똑같은 거예요. 키워드로 풀면 안 돼, 이제. 그지? 어떻게? 수능은 추론으로 풀어야 돼. 지문이 길고 키워드보다는 당시 맥락을 보고 풀어야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시대 로마, 파르티아, 쿠시안, 후한 마음대로 그 오스만 사파비 다 같은 시대에 등장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는 것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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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하다. 즉, 여기 등장한 건 다 전근대 사잖아요. 전근대는 세기 파악만으로도 꽤 이득을 보기 때문에 같은 시대에 공존 중인 국가를 보시면 되고 세비연표가 다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안에 있는 지도나 연표는요. 보는 게 맞아요. 물론 전근대는 흐름 위주고 근연대가 연도 위주이긴 하지만 일단 연표는 그래도 자꾸 보는 게 중요하고요. 지도는 여러분 백지도 연습을 추천드릴게요. 지도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 같은 거 보면 되잖아. 그죠? 선생님이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여기 뭐가 있다, 뭐가 있다 국가를 써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아시겠죠? 지도는 정말 중요하고 그 지도를 내가 써봐야 말로 풀었을 때 그때 이 위치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가 잘 보이거든요.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어요.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자체에서 얻어갈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. 이것이 나의 학습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의 인생의 경험에 대한 것이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잘 보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여러분의 도전에도 꼭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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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